이천지랑 전기차가 대세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대세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 같은 혁명이 일어나진 않는다. 여러분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 30% 반도체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게 승리에 이끄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2차전지의 차트가 예쁘다. 최악은 지나갔다 하셨는데 2차전지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부진은 하잖아요. 부진은 하죠.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게 2차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펀드멘탈로 봐야 되냐 차트를 봐야 되냐 하면 저는 차트 쪽에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을 우리가 모르는 펀드멘탈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반등이라든지 80위원에서 올라왔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가 오늘 또 얘기가 나오니까 생산량을 축소시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호확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영된 게 차트라고 보거든요. 차트가 딱 예쁜 건 에코프로와 엘지화학 차트가 예뻐요. 그래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차트가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와서 딱 이게 교과적인 차트를 오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대 초반에서 저렇게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리튬 가격이 올라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차트만 놓고 보면 단기 플레이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만약에 물론 에코프로가 액본을 한다라든지 이전상전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대세를 이끌기보다는 그냥 차트만 놓고 보자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다행스러운 것은 엘지화학도 차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엘지화학 차트가 더 좋아요. 그런데 투자하기에는 에코프로 차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딱 올라왔다가 멈춰있기 때문에 딱 좋은데 엘지화학은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는 제가 다음 출연할 때까지는 트레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대장주를.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엘지화학 물론 나머지들은 좀 잘 모르겠어요. 대장주를가 에코프로랑 엘지화학이라고. 엘지화학이 지금 차트가 예뻐요. 나머지 차트들은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예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엔케미 올라가니까 엔케미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조정받으니까 금양 같은 리튬 분들이 올라가면서 2차전지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엘지화학과 에코프로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에코프로 BME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거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조금 수익률을 좀 만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는 지금 전망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일단 2차전지 자체의 전기차가 좀 추춤한 것들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중국의 lfp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이제 좀 조정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 미래를 이제 보고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차트만 놓고 보면 제가 카카오를 한 한 달 전에 mtn에서 차트가 이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카카오가 이제 특별하기 전에. 그리고 결국 카카오가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돼요. 차트가 이쁠 때는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차트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2차전지 그러면 좀 어팡이 돌아서고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가늠해 볼 수가 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것이 아까 이게 좀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거대한 흐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2차전지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딱 세상에 튀어나왔을 때는 전기차가 세상에 튀어나왔을 때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차던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효용의 점진적인 증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겨울 지나면서 충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중화로 가려면 일반 분들 같은 경우가 이 대중화로 와야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전기차를 타야 돼? 지구를 살려야 돼? 내가 불편하면서 왜 지구를 살려야 돼?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외부 효과거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관심을 보는 게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테슬라가 한 대밖에 안 팔렸다. 이거는 노느리 친다 하더라도 오늘 제가 잠실에서 여기 웅달님이 쭉 오래간만에 강남에 왔는데 번호판이 요즘 한 2, 3년 내에 나온 것은 앞자리가 세 자리죠. 땡땡땡 조 땡땡땡땡 네 자리죠. 그러니까 번호판이 바뀌었잖아요. 두 자리에 세 자리로 바뀌었죠. 최근에 제가 느낀 게 세 자리 번호판이 급증했어요.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많은 분이 신차를 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번호판이 그렇게 많이 안 늘었더라고요. 한 2년 전에 제가 봤던 전기차 번호판 수준하고 이게 지금 세 자리라면 최근에 1, 2년 내에 차를 바꾸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오늘 좀 신경 써서 저기 잠실서부터 여기 강남까지 오면서 번호판을 봤어요. 한 3분의 2가 세 자리예요. 강남에 아무래도 이제 세 자리의 강남 번호판 중에 전기차는 안타깝게도 제가 많이 못 봤다라고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굳이 또 내가 이걸 왜 사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여러 가지 생각을 이거 한 가지 시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전기차는 한 가지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 냉정하게 또 봐야 된다라는 것들 하지만 차트가 이쁘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큰 물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C 고객을 좀 늘리는 데 있어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 예측했던 그래서 주가가 먼저 갔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가다가 쉬는 거죠. 토끼처럼 빨리 뛰어갈 줄 알았는데 거북이처럼 쭉 가는 거였는데 토끼처럼 너무 주가가 빨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멈추지는 않아요. 저는 계속 간다라고 봐요. 간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국가들이 2030년, 2040년에 내연기관을 탈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때까지 또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 물론 이제 자동차 업계는 화두로 던져준 거예요. 대세를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지켜질지 여부는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근된다라고 봐요. 그럼 IR법에 바로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업계는 볼똥이 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권이 바꾸면서 정권 리스크도 굉장히 커져버렸고 자국보호주의에 대한 리스크도 점점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천지랑 전기차가 대세인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 대세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천지개벽 같은 혁명이 일어나진 않는다. 여러분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카카오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카카오가 차트가 예쁘다고 하시고 지금도 차트가 예뻐요. 지금도 예뻐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오버시팅이 나오긴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는 지금은 조금 이익실현 단계다라고 말씀드려요. 6만 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봐요. 6만 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6만 원 벽을 뚫어주면 좋은데 안 그러면 단기 쌍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이번에 매출이 8조를 넘어섰어요. 분기매출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줄은 게 아니라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기업의 존재율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게 기업이라는 게 존재의 위치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기업이 아닌다라면 물건을 파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판 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SM엔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코머스 같은 게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비용 통제가 안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한 분기만 갖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매출만 보고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차트가 이뻤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정도에 막 좋은 소식이 와서 따라가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냉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괜찮았잖아요. 자동차주는 좀 어때요 자동차는 현대차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2월 초순 1월 말 2월 초순에 2월 말에 MTN에서 10만 원대 기아를 추천을 드렸고 그 주 주말에 기아가 급등했을 때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아를 추천했던 건 뭐냐면 배당과 관련해서 PBR과 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기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배당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2월 말이 배당 기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미리 와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만 지금 700여 개 기업이 2023년 회계년도에 따라서 아직 배당이 남아있어요. 한미반도체도 배당이 남아있고요. 보험, 은행, 포스코그룹, SK그룹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아직 배당 기준이 도래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가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하나증권에서 그게 이제 리포트로 나왔어요. 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기아 같은 경우 5600원 배당이면 3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조정을 받으면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한 일주일 보유해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한 5%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1만 원이니까 배당 수익률이 한 4% 3%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이게 PBR 관점이냐 배당 관점이냐 보면 이번에 PBR로 다 올랐던 것들이 배당이 다 살아있어요. 은행, 보험 이런 거 배당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노리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조정을 받는 것들을 잘 보시고 배당 기준에 따라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도 배당 아직 살아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배당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주주친화적인 정책에 따른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론하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게 이제 내년에 더 많은 기업들이 될 거예요. 한 700여 개의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는 끝났어요.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이기 때문에 분기배당하는 기업들은 12월 말로 결산일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일일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배당이 끝났나 안 끝났나를 공시 가서 찾아봐라. 공시 어떻게 찾으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차트를 띄워보세요. mts가 됐건 hts 차트를 딱 띄워봤는데 12월 말에 배당락이 딱 표시가 됐으면 지금 사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현대기약차를 지금 차트를 딱 띄워보세요. 배당락 표시가 그때 없어요. 그럼 아직 배당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공시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차트를 딱 띄워보시면 12월 31일로 배당락 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퍼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 저 pbr 아 저 pbr 다시 저 pbr 관련주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잖아요.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가 2월 말쯤 얘기한다라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일본이 이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은 성장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저 pbr주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pbr과 관련해서 논란거리가 많이 있어요. pbr을 자산가치로 봐야 되느냐 청산가치로 봐야 되느냐 이게 논쟁거리인데 정부가 정책을 내놓은다고 해서 저는 이게 과연 중기적인 관점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저는 좀 캐션 박힌 것 같아요. 결국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이걸 가지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테마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벌써 동력들이 상술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잘못하다가 여기 저 pbr 관련주에 물리면 진짜 이거 안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냥 포트폴리오 한 5%나 10% 정도로 좀 보셔야지 정말 이거는 계속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서 또 자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 건드리셨다가는 이건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대세는 아니고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는데 일본은 이제 성장세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제도 많이 올랐었고 그랬던 건데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걸까요?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경제가 경제성장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일본한테 뒤져졌죠. 일본이 1.9 우리가 1.4 처음으로 이제 뒤져졌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에 일본은 0.9 우리는 2.3이기 때문에 좀 살아날 건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엔저를 어떻게 털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엔저때문에 또 경제성장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보기는 해야 되겠고 일본은 워낙 오랫동안 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물가에 익숙해졌고 그런데 고령화가 우리도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이제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거 성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들 해서 일본도 어느 정도는 이제 목전에 찬 게 아니겠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1억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1억이 있다면 30% 정도는 반도체 30% 정도는 반도체 30% 정도는 배당 관련주들 조금 밀릴 때 배당 관련주들을 좀 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여전히 현금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뭐 하다면 한 20% 정도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 정도 삼성바이오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 현금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막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일리 쫓아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에코프로 차트가 좋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 채널이 좋게 보시는 분들은 꼭 20% 갖고 에코프로 단기 매매도 트레이딩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 구성 30% 반도체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들고 가시는 게 승리에 이끄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반도체는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네. 그걸 기준으로 놓고 반도체 etf etf 이렇게 보셔도 된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는 기준점으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으로. 그리고 그게 대세적으로 꺾이지 않는 한 그거를 직접 건드리셔도 되고 주변적으로 건드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연말까지 좀 길게 보면 지금 때 지수 한 2600대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3000대까지도 보시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워낙 변수가 많긴 해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 여름쯤에 판명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대세가 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굵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 여름때쯤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선거제도가 간접선거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각 주마다 색깔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안타깝게도 각 도마다 색깔이 있듯이 미국도 색깔이 있는데 7개가 경합주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른 거 집토끼는 7개 갖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올 여름이면 어느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 7개에서도 지지율은 트럼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5월 20일 날 대만 총통 취임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만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여름을 어떻게 넘기냐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름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구설수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된다면 트럼프가 이렇게 불쌍이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을 연말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 변수가 많다. 이 점도 좀 대외적인 변수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경제를 정치화 또 지정화 같은 걸 뗄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가 엄청 많은 올해 선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큰 건 두려운 건 그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IRF법을 폐지해버린다라는 거 기후협약 탈퇴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나게 큰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아까 현금 보유를 꼭 해야죠. 네. 현금을 꼭 거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포트폴리오에서 만약에 딱 하나만 넣어라 한다면 우선 반도체 반도체는 그래도 믿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상반기까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우리가 길게 보기는 어려운 게 한 5년 정도 되면 지금 이제 미국도 아예 반도체 칩수법 일본도 그와 비슷한 거 유럽도 중국도 중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반도체 논문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저는 최근에 제가 2월 들어서 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유튜버 중에 각 도시를 걸어다니는 유튜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유튜브들인데 각 도시를 이제 그냥 걸어다니거나 차로 오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중국 각 도시를 돌아다녀봐서 우리가 상상 저는 이제 중국을 많이 안 가봤기 때문에 각 지역들 우리가 저 신장 위구르 지역들 막 이런 데 안 가본데도 가보면 휘황찬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깨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들을 중국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중국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뒤처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아까 인구도 우리가 봤잖아요. 인구에 대한 거대한 물결을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1등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어요. 컴퓨터공학과 이런 걸 갔고 그런데 지금은 1등은 의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1등을 갔던 컴퓨터공학과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네이버를 창업하고 카카오를 창업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이제 의대를 가잖아요. 중국은 1등은 다 공학도예요. 창업. 창업. 뭐 이런 거. 뭐 이러니까 그런 흐름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30년 이끈 건 맞아요. 향후 30년 삼성전자가 이끌겠느냐고 보면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가끔 여러분들 저도 그걸 보면서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느낌을 보는 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한번 쫙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럽도 한번 보고 뉴욕의 할렘과도 좀 보고 이런 거 보면 이게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보다 우린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 아직 좀 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한편 진짜 소장님께서 지금 중국 얘기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랑 정말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 한국도 보면 힘들다 힘들다 너네가 되겠어 했지만 결국 또 자체적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걔네들이라고 사는 거 보면 처음에 딱 보면 다 시골 도시 구석 시골도 이제 다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시골 도시에도 다 이미 도로들이 깔려 있고 우리 시골 풍경과 똑같아요. 아,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신자위구르 지역 번화가 가면 우리나라 강남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신자위구르를 하면 정말 티베축스를 빵이나 길거리에서 먹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도 벤스 돌아다니고 막 중부차들 돌아다니고 막 유리로 된 건물도 있고 삐까뻔쩍하고 물론 그게 크지는 않죠. 좀 작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아, 내가 너무 시야를 좁게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책들도 좀 봐야 되고 간접 경험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책들도 좀 몇 권 골라올게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변수도 많고 변화하는 것들이 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 변화를 조금 더 잘 목격하고 공부하면서 그렇죠. 이제 너무 또 막 덮어놓고 장기 투자 이러면 위험하니까 지금은 조금 이게 저는 시대가 좀 변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워렌 버펫 시대는 장기 투자가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산업의 속도가 그렇게 급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급변하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산업의 속도는 눈을 뜨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강남역에 오면 제가 30년 전에 강남 왔을 때랑 지금이랑 큰 풍경의 변화는 없어요. 큰 풍경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급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 하드웨어적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났을 때의 새로운 시대가 도입을 하면 과연 30년 전에 그런 방식이 맞느냐 저는 pbr도 그렇게 봐요. pbr은 1930년대에 벤제민 그레임이 만든 건데 지금 와가지고 pbr을 봐야 되느냐 네이버의 pbr은 뭘로 봐야 될까요 카카오의 pbr은 뭘로 봐야죠 그러게요. 무형자산을 넣어야 되지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ms의 pbr은 뭘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들 하고 과거의 개념들이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들 요즘 그런 책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참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단계 주식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이나 피터린스 책을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그게 어느 정도 된 분들은 그 책은 이제 그만 보시고 산업의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제가 지난번에 돈을 빅테크으로 한다라는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책 반도체와 관련된 책 결제와 관련된 책 이런 책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산업이 변화하는 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pbr이 뭐니 roe가 뭐니 이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시대 흐름에 못 쫓아가는 가치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 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꽤 오래 됐는데 이제는 신산업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산업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웅달책방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셔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24일 재테크설명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분들도 얘기는 하긴 하겠습니다 만 이제는 너무 오래된 그 투자 철학 이 아니라 새롭게 변하고 있는 투자 철학에 대한 부분들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할 때가 이제는 도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증권에서 주최하는 재테크 강연에 차영주 소장님과 또 다른 많은 연사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어 링크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 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한 shortcuts 해 오zilla ren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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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